도대체 너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너 알고 있지? 이렇게 예쁜 신분은 처음 봐요? 나 예뻐요, 세진 씨? 제일 중요한 상견례만 남았네. 이 간문만 잘 넘기면 이제 행복 시작이야. 죽은 남편 시댁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어? 갑자기 철면편인가 봐. 강한이 너 뭐야? 왜 그딴 소리 듣고 가만히 앉아 있어? 충격 쓰지 마요. 나도 그 정도 알아서 하는 거야. 뭐라 그랬어요, 네가!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오늘 저는 중요한 고백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섭수합니다.